얼마 전에 북괴 김여정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썼다가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이후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지요 일각에서는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곳에 대해 To Korea, 두 개의 코리아를 뜻하는 바이므로 그러니 너희는 너희 문제, 우리는 우리 문제니 제발 신경 꺼라 이런 워딩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7월 27일 그 전승절에 북한의 국방상도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죠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이 소상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쓰는 그 이후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본 소식은 평양시 R 소식통과 또한 베이징에 있는 화교 R 소식통 또한 제3국에 있는 고2망명 R 소식통의 소식을 정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김여정과 북한 국방상이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쓴 이후에 당시에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댔지요 우선 처음에 김여정이가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쓴 이후에 평양시의 대학생들, 엘리트들이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었습니까 당시에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에 평양시 중앙대학의 대학생들이 아니, 이거 김여정 동지가 남조선에 항복한 거 아니야? 김여정 동지의 남조선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언은 한마디로 70년 동안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항복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소식이 터져 나왔댔어요 이게 이제 7월달 소식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인민군 국방성 영광급 군관들도 김여정이가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썼을 때에 인민군 국방성 고위 영광급 군관들 가로열고 소좌에서 되자 이치들이 뭐라 그러나 그동안 남조선 하면 우리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이 해방시켜야 할 우리의 해방, 우리의 타격지가 바로 남조선이었으며 남조선이라는 의미는 남력당 인민들을 해방해야 하는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의 작전구역 싸워서 이겨서 뺏어야 하는 우리의 동토, 조국이다라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김여정 동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조선인민군 작전 개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당시에도 인민군 국방성 영광급 군관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댔지요 또 일부 북한 내부에 있는 외교와 관련된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북한의 외무송과 관련된 R 소식통들은 지금 북한 김정은 집권 12년 차 최악의 식량난에 김여정이가 남조선이라고 예우를 갖춰서 부르고 또 국방상도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예우를 갖춰서 부른 것은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다 남조선이 아니라 김여정과 국방상이 대한민국이라고 허칭을 쓴 것은 남조선을 걸레먹기 위한 고도의 대남 전략 전술이다 라고 외무송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동안 북조선, 남조선, 대한민국, 조선인민국하고 그동안 70년 동안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동안 서로 대치 상태에서 김여정이가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름으로써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이 식량난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대한민국을 예우하면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남북 국가 대 국가로 대화를 하자 다시 말해 남과 북의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대화를 통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다 대고 식량 사정이 어려우니 쌀을 좀 줄 수 있느냐 남북 교류를 통한 대북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워딩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시에 외무성의 R 소식통은 우리 김여정 동지가 남조선을 가지고 논해 남조선을 쥐락뼈락 하시네 실제로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이후에 북한 외무성에 있는 소식통들은 한마디로 김여정 동지가 미쳤거나 김여정 동지의 고도의 전략 전술 이라는 소식도 터져 나왔댔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남조선이라고 호칭을 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쓴 것은 철저하게 김정은의 승인을 받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소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부터는 해외에 있는 해외 고위 망명 인사 R 소식통의 종합 논평입니다 해외에 있는 R 소식통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가장 김정은이가 경악스럽게 들이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류를 잡기 위해 고강도의 포고문 지시까지 내리면서 한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반동사상문화법 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의 2030 한류를 잡기 위해 2030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대대적인 검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 돈주들까지 쌀이 없는 전량세대로 전락했다 돈주들이 굶어 죽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이 시대가 작년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김정은 집권 12년 역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상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역사상 반년세에 무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두 번 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왜 반년 만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두 번 열었겠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인민군 국방성 최고의 장용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 준비, 박차를 가하라라는 소식도 나왔죠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김여정이가 대한민국 북한의 국방상도 대한민국 내부는 충격적으로 충격적인 사태에 갈피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더 큰 의미는 바로 북한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북한의 당 간부들에게 한마디로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위해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너희 당 간부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 장군님의 국가 남조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고로 당 간부들을 향해 강조한 김여정의 메시지는 조국통일 꿈도 꾸지 마 김정은 동지의 3대 세습 우리는 4대 세습까지 가더라도 김정은 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김여정이가 한 것이며 이에 북한 당 간부들은 대패닉상태 안찬일 박사가 이야기한 소식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안찬일 박사는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이 3년 새에 가장 충격적인 워딩이 있다면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선전물과 또한 해외 선전 매체에서 무엇이 사라졌다 우리 민족이라는 글자가 사라졌다라고 안찬일 박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김정은 정권 3년 12년에 집권하면서 이 3년 동안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나라며 김정은의 선전 매체에서 우리 민족, 민족끼리, 민족공동체, 민족함께,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나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체제의 독재를 더 개섭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안찬일 박사는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김여정 멸망시키고 북한 농포들을 해방시키는 자유북진 동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여정이가 오죽 다급하면 저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지랄발광을 하겠습니까 북한은 김정은, 김여정 이 뱀대가리만 딱 따면 북한 인민들, 또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국방송에 고위 장군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의 WTR 내부 평양 소식동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국방송의 장군들에게 배급을 주는 장군들 따로 또 배급을 주지 않는 장군들 따로 또 어떤 데는 주요 행사나 기념식장에 초총을 하는 장군들 따로 또 초총을 하지 않는 장군들 따로 이에 어떤 장군의 집의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보내고 또 다른 장군의 아들은 아예 일반 평범한 지방대학에 보내고 이런 북한 군 장령들, 장군들에 대한 김정은이의 차별적인 행위에 북한 군 장군들의 자살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의 WTR 소식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WTR 평양 소식통도 오죽하면 북한 군 장성들, 똥뼈이긴 하지만 장군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겠나라고 소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소식은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북한의 국방송의 장군, 왕별 하나를 단 원스타입니다 왕별 하나를 단 소장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왕별 하나를 단 인민군 장령의 또 다른 소식통이 평양시 비파거리에 있는 평양장성의 또 다른 소식통과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은 또한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있는 북한군 고의장령, 바로 열고 왕별 두 알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북한군의 군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룡은 소좌, 소좌, 중좌, 상좌, 대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소장, 준장, 대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원스타는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원수, 대원수 이렇게 북한군 계급 체계가 되어 있죠 우선 평양시 형제산구역 인민국방송 R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현재 북한 인민군 왕별, 이 영광급 장성들이 김정은의 편파적인, 편애적인 물자 공급에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현재 북한 국방송에 근무하는 한 알짜리 소장, 한 알짜리 장성, 두 알짜리 장성 총에서 국방송에는 지금 최소한 왕별 하나를 단 소장 장군들이 몇 명이나 있다? 대략 한 2만에서 많게는 3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장, 왕별 하나를 단 소장과 왕별 두 알을 단 중장, 세 알을 단 상장, 네 알을 단 대장 다 공급 노르마가 틀립니다 그런데 평양시 비파고리에 사는 제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양시 비파고리에 사는 원스타 북한군 장군이 뭐라고 하나 그의 조카 소식통으로 전해왔습니다 아래 윗집으로 똑같은 원스타 장군이 사는데 아랫집에 사는 원스타 장군에게는 명절날 특별 공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명절날 윗집에 사는 원스타 왕별 한 알짜리 소장에게는 명절날 특별 선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통상대로 통상 쪽이라면 명절날 아랫집 소장도 윗집 소장도 똑같은 선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2월 16일, 4월 15일, 8.15 등등 이 명절날 선물이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선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왕별 한 알짜리와 왕별 두 알짜리 특히나 왕별 두 알짜리 중장이죠 중장들도 공급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고 합니다 현재 대동강구역에 사는 북한 국방송 고의 장룡 아파트에는 한 층에 왕별 두 알짜리 집이 네 집이 사는데 이 네 집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황장에서 나오는 특별 노루마 공급, 가로열고 통조림, 과일, 단과류, 설탕이나 기타 참기름 이 네 집이 특별 노루마 공급이 되면 똑같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이 네 집 중에 왕별 두 알짜리 투스타입니다 왕별 두 알짜리 장군 네 집 중에 한 집만 특별 노루마 공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8월에 정확하게 나온 소식인데 7월 27일 날을 전후해서 이 네 집의 왕별 두 알짜리 집에 주황장 특별 노루마 공급이 됐는데 한 집만 주고 세 집은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7일 전에 특별 노루마 공급을 받은 왕별 두 알짜리 두 집 이 집 소식이 나오고 다른 세 집은 나오겠거니 나오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특별 노루마 공급을 받은 왕별 두 알짜리 중장 이 장령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중요한 직직도 아닌데 저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의 자제들과 그 가족들이 한마디로 신경질 난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평양시 사회안전부 소식의 발군 R 소식통은 지금 북한 평양시가 북한군 장령들의 자살에 난리가 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지금 인민군 장령들 가로열고 왕별 한 알, 왕별 두 알 장령들 사실상 북한 국방송의 왕별 한 알짜리 소장, 왕별 두 알짜리 중장들은 똥별 눌러 국방송에서는 별 벌일이 없는 군사치고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군 장령들에 대한 김정은의 편애적인 편파적인 또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기념식이나 주요 회의에도 부르는 장령만 부르고 안 부르는 장령은 아예 안 부르고 또한 여러 표창장과 또 훈장들도 주는 장령들만 있고 안 주는 장령들 이러한 충격사태에 더 이상 참지 못한 북한군 장령들 평양시 장령들이 그 자괴감에 수치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태가 올해 들어 유독 많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평양시 사회안전부 소식통에 밝은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R 소식통은 사실상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 시대에 이런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라며 북한군 국방송 장령들이 그동안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느냐며 어떤 한 장령의 운전기사는 그 장령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써놨는데 자살을 한 장령은 가로열고 왕별투알 투스타 그 장령은 차는 줬는데 관용차는 줬는데 몇 달째 시발류를 주지 않아 별 두 알을 달고 내가 운전수와 함께 주유소나 다른 부대에 가서 시발류를 꼬아와야 하는 시발류를 얻어와야 하는 그 자괴감에 또 다른 장령들은 당 중앙에 지함 박스 선물을 주는데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조선인민군 장령이라는 게 수치스럽다라는 충격적인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생을 포기했다라고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장령들 장군들에 대한 편향적인 또 편파적인 선물 공급은 그 전부터 이어져 왔었다라며 김정은이가 이제 하다하다가 북한군 장성들에게까지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될 줄 몰랐다라면서 이런 시대에 올 줄 그 누구도 몰랐다 김일송 시대, 김정일 시대에도 없었던 이런 장령들의 충격 상황 이에 평양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내부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중룡, 중자급 정도의 계급을 달고 군목무를 하다가 탈북하신 탈북민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분도 평양에서 군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아니 어떻게 김정은이가 하다하다가 저런 장군들한테까지 저렇게 편파적으로 저렇게 선물을 공급할 수가 있냐 두 가지랍니다 이유는 하나는 북한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 두 번째는 김정은 말만 잘 듣는 장령들에게만 선물을 준다라는 것 그러니 북한의 장군들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으면 저렇게 스스로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괴 김정은의 민낯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agram 정성산TV 감사합니다.